제가 요즘 자아 정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뭐만 하면 사람들이 타임이 내놔라 탯베리 불러와라 진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금 저 혼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헤딩 여행을 오늘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조회수 300만을 대기록한 액수가 25만 초를 투자해서 만든 사우나에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출발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이 요새 좀 나도 좀 유튜브를 자리잡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하인미만 찾으니까 나의 존재감도 좀 알릴까 하고 그리고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은 힐링이죠 힐링 수술하고 제대로 거의 못 쉬었던 거 같아 수술하고 진짜 편하게 못 쉬었던 거 같아가지고 수술하고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오늘 그냥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가 부식이네인가 보네 야 부식장 여행 가는 차 이름으로 왔네 나 여기에 팬티랑 옷이랑 챙겨왔어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있어 뭐? 온천은 못 즐겨 아! 온천은 못 즐긴다고? 온천은 못 즐긴다고? 고장 났어? 오! 빠갈라 아하하하 이런이런 힐링 힐링 이렇게 3개 살까? 그러면 이것도 3개? 3개? 다 먹을 수 있겠어? 아.. 비통이 커 부실하는데 이거 3개로 부족하지 않을까? 나 좀 많이 먹거든? 저것도 하나 사네? 몇 분이 드시는데요?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세요? 예 아 쟤 좀 많이 먹어서 거의 사이버인데 어 양송이 두 개 사자 양송이 네 어 야 제 식감구나 너 야 이거 모듬쌈 오케이 아 라면도 라면도 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뜨거운 물이 없는데 라면도 먹을 수 뜨거운 물 있나? 커피포트를 살 거 아니면? 하나 사줄까 커피포트? 전기가 없는데? 어 그거 전기야 안 돼? 어 그게 전기야 아 그래? 저거 어떻게 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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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진단한데? 아 그래도 우리 부식이가 맛있게 먹는다면 그걸로 행복하다 아 고맙네 좋은 번호 주세요 네 윽박이 회원번호 뭐지? 몰라 혹시 나중에 이거 영투중 두고 정립 되겠죠? 6558이요? 혹시 6558 있나요? 김명준이요 네 어 네 정립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?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영투중 졸라기거든요? 와 아 야 넉넉하게 먹어야지 이럴 때 그냥 막 어? 아껴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여행 왔는데 가자 가자 나 무계획이거든? 아무 계획이 없어 무계획이라고? 어 나도 솔직히 계획 없이 그냥 왔어 그냥 진짜 힐링하러 왔어 힐링하러 놀카가자니까 어 좋아 좋아 아니 또 지금 현재까지 찍고 있는 계획이 있어 지금 프로젝트? 아 지금 고양이 타워 짓고 2층 야외 테라스 한 다음에 2층 야외 테라스랑 온천이랑 워터스라이드 이어가지고 워터스라이드 놀이하려고 아 야 거기 땅을 산 거야? 아니 땅 빌렸어 어 또 주민분이니까 어 우리 카페 사장님이 쓰라고 와 홈페인 너희 아 나도 이상하면 땅 좀 얻을 수 있나? 하하하하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이 감사합니다 와 와 여러분들 조회수 거의 300만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우와 살짝 들어가 볼래? 아직 다 뜯뜯해지진 않았는데 어 와 잠깐만 아궁이풀 봐야 되겠다 우와 우와 그 따 따지 와 말도 안돼 와 나 제대로 지금 나 틸링됐어 나 이미 으하 kim 우와 뭐야 아 이게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불면 우 вес아ь 확 상승해 아 진짜? 응 우와 얘 어떻게 만들었냐 당상이는 다 가능합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거 다 수재에요 여러분들 수재로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라도 하니까 쟤랑 친해져 아 뭐야? 그냥 길고양이야? 어떻게 이렇게 예뻐 어? 길고양이가? 내 요즘 얘 때문에 살아 그래서 캐터가 만들고 싶어 저거 방송에 보여도 되는 거야? 비밀 프로젝트 아니야? 길고양이를 다 여기 오는 거 아니야? 이야 여기 저기까지 쫙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만들면 아 세 땅이 아니라 아 세 땅이 아니라 배고프잖아 그치? 밥부터 먹자 여기 물은 왜 받아요 지금? 원래 핀란드 사우나가 사우나를 하고 더울 때 생산에 입사하는 게 전통이야 아 그래? 깁스 해야 돼? 너 몸 안 좋으면 안 해도 돼 아니 그냥 하라는 거 같은데? 하라고 지금 받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유튜브 중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안 들어가면 물 타고 있는 거 맞나?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80% 다 해주시는 거 같은데? 물이야 요즘엔 기계로 하는 것도 내가 다 해 이게 기계로 하잖아 불량이 안 돼 그새 이런 말 하면 다 핸드메이드 해야 돼 무슨 빨리 하려면 기계로 해야지 정확하고 어 근데 난 불량이 안 돼 아 딱딱해 오케이 근데 IFJ는 다 가지고 다니는 거야 뭐야 와 시키들 다 있어요 아니 차에 아무거나 싣고 다니는 게 아니네 여기 이제 묶일 수도 있고 어 약간 매운 코코치도 있네 파스 젓가락은 아 우리 안 샀나? 내가 뭔가 2% 약간 뭔가 아쉽다 했는데 오 다 있지? 만든 거야 이것도? 아니 근데 야 조금 끈적끈적한데 이거 뭐야 아니 어 얘 약간 끈적끈적이 뭐야 이거 만져봐야지 어디 어디 어 약간 실수했나? 어어 아니야 미쳤다 진짜 아버지 어디 가셨어? 어? 아버지 어디 가셨어? 아버지? 아버지 어디 가셨어? 야 물 뿌자 아니냐? 아니야 그만큼 챙겨드렸지 봐봐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타 오네 왜 이렇게 먹어서 만 원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야외에서 캠핑 진짜 캠핑 오는 느낌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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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제 슈슬 들어가 볼까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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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야 근데 왜 이렇게 매느냐 뭔가? 아 착각이야 어 아 야 근데 뭐 매워?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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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련병 기박국 아 아 동해 그리고 백두산이 마르고 땅 도록 하늘을 빛보아서 우리의 사랑 환세 지금 현재 그냥 공강 고도 49도예요. 아.. 눈 감으니까.. 오늘 좀 풀린 것 같아? 어.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? 무시적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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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소들은 좀 그렇듯.. 아.. 올 라이! 근데 원래 징질방 원리랑 똑같은 거잖아. 그치? 그렇지. 근데 매워. 아 여기 그 매운 이유가 있어. 국방이랑 캐롤라이너도 입고 업그레이드. 이게 뭐야? 세상에 제일 매운 고추. 그거를 배가 여기 바닥에 댔고 흘리고 다 해가지고. 아! 그거를 비비면 안 돼요. 나잖아. 와.. 진짜 너무.. 와.. 어떤 애들이 프로틴 뿌려가지고 근성장 하자는데?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여러분들 진짜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 대박. 고기도 많이 먹었고 사우나 졸렸고 한 번 더 들어가자. 아 뭔가 아쉽다. 다시 못 올 거 같으니까 뭔가 아쉽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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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이렇게 귀여운 거니 너란 여전히 항상 내게 사랑스럽니 너랑 같이 있는 난 너무 행복한가 봐 너 웃고 있나봐 심장이 떨려와 조금만 더 가까이 와 나랑 남자 만나게 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손 좀 내밀어봐 손도 예쁜 거 봐 나랑 평생 살 팔자인데 백아웨이 백아웨이 반가웨이가